뭐하고 있었니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대책없이 니가 점점 좋아져 아냐 안 취해서 진짜야 널 정말 사랑해 눈물이 날 만큼 원하고 있어 정말로 몰랐니 가끔 전화해 장난치듯 주말에 뭐 할 거냐면 너의 관심 끌던 나는 그리고 한 번씩 누나 주려 샀는데 너 그냥 준다고 생생된 선물도 너 때문에 산 거야 이만 모르겠니 요즘 난 미친 사람처럼 너만 생각해 대책없이 니가 점점 좋아져 아냐 안 취해서 진짜야 널 정말 사랑해 진심이야 믿어줘 갑자기 이런 말 놀랐다면 미안해 부담이 되는 게 당연해 이해해 널 하지만 내 고백도 이해해 주겠니 지금 당장 대답하지마 나와 일주일만 사귀어 줄래 후회 없이 잘해주고 싶은데 그 후회도 내가 싫다면 나 그때 포기할게 귀찮게 안 할게 귀찮게 안 할게 혼자 아플게 중심이야 너를 사랑하고 있어 중심이야 너를 사랑하고 있어 예